너무 밝게 나왔다 여기 그럼 밝게 좀 낮추죠 됐잖아 맵 좀 받아 놓으면 되신가요? 락 오라운드 좀 가야겠다 세아랑 이거 했음 이거 했고 이거 안 했어 이거 모드 해야 되네 점프랑 다 모두 넣어야 했네 클램프 이거 안 했어 클라임업이고요 이거 다운받아 이거 안 했네 테이크 브레스 했다고요? 락 오라운드 로버 블랙그라운드 하죠 이거? 네 됐습니다 안 됐잖아 쥐사면 됩니다 안 되잖아 왜 이 화면에서 나는 이게 안 들어와 아 청량반 들어가시죠 오 오 오 됐다 이거 투렛이라 쓰레기라는데요 쓰레기라고 저기 쓰레기 쓰레기를 하죠 쓰레기 맵 진짜 많이 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게임 컨텐츠가 무궁무진하구나 등록순이면 진짜로 그냥 진짜 쓰레기맵 있을수도 있어요 인기순으로 보고 그거를 이제 한 주로 보는데 다 한거잖아 왠주 그전주는 안했어요 3개월 다책 다책 되어있죠 이거 좋아고 있는데 에버리지 조스 심플 에스터로이드 도스카이렌도 재밌어 보이네 얼티메이트에 들어가 있는거 안하는거 좋겠네 맵 요거 오케이 모든 홀에 홀인원 가능한데 이런 맵을 해야돼 그래 형이 저맞죠 하하하하 이제 바꿀게 네 문방 가능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새하쿤이 안써져 뭐야 해치했네 아 안된다 색깔을 좀 바꿔주세요 색깔을 좀 바꿔주세요 와 랄프도 안돼 랄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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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모드 모드 클래식 말고 그 밑에 에스터로 누르고 에그갑니다 커스터브 시작하 네 랜덤 스폰 되있나요? 랜덤 스폰 되있지 무조건 해야돼 맞아요 해봅시다 손바닥 쳐맞는 걸로 갑시다 예 새하부터 새하부터 쉬하 쉬하시 하세요 너무 쉽다 1라운드 그러니까요 오케이 얄미 오케이 요정도 오케이 아이 쉽다 너무 쉽다 이거 저희가 몇 칸 쳤죠? 저희 한 2칸 정도 친거 같은데 3칸 치지 않았어요 아 너무 약하다 아이고 이게 들어가네 재미없어 랄페 아이고 쉬하다 좁은정 자 쉬하자 쉬하자 어 여보기 잠깐 나왔네 잠깐 낙에 있는데요 아 아니네 엄맞춰서 들어가는 거네 너무 쉽다 살짝 어차피 한방 아니면 두번이야 네 절대 한방에 못 들어가요 어? 한방에 돌아가 버렸는걸? 오오 아 어떻게 들어갔지? 어떻게 들어갔지? 게 찝 손 저렇게 들어가라고 맞는게 아닌데 저렇게 들어간다는게 아니라 이미 돌아가자 이제 이제 이게 형 느낌이 왔어 이제 이 라이빗이 자기가 너무 좋네. 자리가 너무 좋아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왜 나는 밑에 있지? 나이스. 안 돼 안 돼. 개. 아 시발. 개. 개. 자 라이프 갑니다. 이거는 이제 알았어요. 이거 한 요정 맞습니다. 응 잘가. 멈춰. 딱 요정도만 차가지고. 두 분만에 갈 수 있게. 실이네. 저는 그냥 안전빵. 그럼 이게 맞지. 안전빵이 낫지. 이게 맞아. 어? 랄페 형을 치우고 들어간다는 그런. 이거 너무 인정할게. 들어가실거에요. 와. 지옥 붉은 놈이로 들어줄거에요. 지옥 시작됐다. 자 여기서 한 3-4점 정도 걸려놓으면은. 스무스하다. 네스. 버티. 이거는 한 3칸 쳐야지. 3칸이요? 형 많이 치십쇼. 예스.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혼자 나오면은. 점점 이제 긴장감이 쪼여갑니다. 그렇죠. 오케이. 벌써 시작됐다. 오케이 시작됐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지. 이거 이렇게 하는거에요. 여기. 넘어가죠 반대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또 실수 한번 더 해가지고. 또 넘어갑니다. 지옥으로. 집중을 해보지만. 넘어가버리죠 이렇게 치면은. 너무 세다. 네. 너무 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시발. 50초 남았고요. 아이고야. 시기 부족하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다. 편하게. 편하게 하겠다. 오오오? 그럼 고단수를? 아 시발. 오오오오. 고단. 아 시발. 오. 기량감. 29초 남았습니다. 와. 14번 치겠다. 14번 치겠어. 몇대를 맞으실라고 지금. 이야. 14번 쳤습니다. 와우. 근데. 저희도 이럴 수 있다는거. 그렇지. 아직 뒤에 무슨 라운드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게. 최대한. 집중하면서 쳐야겠다. 오케이 14번. 띠링. 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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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6번. 벌써 지금 13번 맞아야 돼. 자 보여드릴게요. 뭐야. 이것도 내려가면 지옥이네. 오케이. 아니네. 내려가는게 원래 길이고. 눌러가면 홀링런이네. 잘 쓸게. 요정도. 그렇지. 와. 쉬하. 레츠 기릿. 아까 한 칸. 요정도. 야. 이 들어가기 어렵네. 밝기가 너무 높다. 맞지. 감마가. 개 빡세. 맵이. 마라기 중. 노래도 그런거 같아. 어? 더 밝아진거 같아. 아니 뭐. 아니 뭐. 바꾼게. 그거랄게 없잖아. 감마만 내려가는데. 바꾼게 있나. 전혀 바뀐게 없어. 뭐야? 맞아? 이거? 오. 없어요 거기. 안티고. 멀티 샴푸니. 맵이 그냥. 어. 더 밝아진거 같아. 아니. 아 눈 아프다. 맵이 맞지. 빨리 빨리. 해치워버리죠. 들어가시고요. 어? 어떻게. 뭐지? 뭐야? 이렇게 지는거였네. 변 맞추는거였네. 어차피. 싹 다 들어가네. 빨리 쳐. 싹.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은. 어두워지. 더 밝아진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전체 하면 하면 되지 않을까? 풀쇼핑이 맞는데. 이거 몰라. 하나 안하나 똑같아. 뭔가. 바뀐는데. 뭔가 바뀌는게 없어. 아 눈 아파. 나도. 오케이. 파란 면 나왔다.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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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딱. 순세로. 순세로 날려가지고. 딱 보내는거네. 파워 잘 쓸게. 오. 몇 칸이었지? 두 칸. 한. 80폭. 70폭. 아. 근데 이 각도 때문에. 두 번 쳐야되네. 홀인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야. 뭐야. 그냥 개나손 할 수 있는거였네. 갈 수 있게. 한 두 칸? 두 칸. 약간 왼쪽을 쳐야되네. 아악. 아악. 그래봤자. 한 세 번. 두 세 번 더 얹지겠네. 와. 이번에 넣으면 되지. 난 날릴 수 있잖아. 이정도. 아. 너무 샜다. 오. 잉. 오. 오. 오케이. 오. 아. 이거 근데. 이 차이 극복하기 진짜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저희도 할 수 있다는거죠. 오. 오케이. 이거는 무조건 파워내. 아. 국한반. 오케이. 이야. 잘 쓸게. 이거거든. 이거거든. 네. 잘 써야되나. 잘 써야되나. 잘 써야되나. 잘 써야되나. 저입니다. 저예요. 두 칸 60% 지나난다 또 지나난다 저기 무슨 4%를 발라놨나 멈춰버리네 그냥 꽁 쏙쏙쏙 방이 빙글빙글 여기저기 물방울 내 방울 쏙쏙쏙 이건 맞을 때 됐다고 이미지 아니야 아직 홀이 많이 남아있잖아 왜이렇게 자리 개안전 자리 이거 일자로 쭉 가게 되는거잖아 와 미쳤다 이거 떨어지면 개나락인데? 신나락이면 전배로 가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이거 내가 너네한테 밀치게 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맞아요 뒤로 간다? 아 진짜 X같이 하네 오오 뒤로 다리를 자리 어 좋아 자리 나쁘지 않아 저도 안좋아요 이게 아니 이 자리를 솔직히 보고 누가 참아 밑으로 떨어지고 싶은 사람 있어? 저 밑으로 한 번 보죠 저 밑으로 갈 건데요 밑에 오히려 낫네 두 번이면 가겠네 밑으로 가 그냥 잠깐만 요거를 이용해서 싹 간다는 떨어진다 난 저 자리 못참겠어 형 많이 해 어? 들어가고 들어가시고 들어가시고 제발 들어가시고 여기 싹 봅니다 오케이 내가 여전시면 되겠다 네 아이씨 나는, 나는 미리 지금 빌드업을 ную ح 나는 빌드업을 너무 잘 쏴았죠 뒤통수 처벌이 어떻게 하려я cow 그럴 일 없어요 왜 그럴 일 없죠? gasmij 아아아아 못됐다 아니.. 야 너 왜 이렇게 좋아해 아 이 새끼 존나 좋아해 그 애전에 짐 캐릭 자리잖아 차 안에서 짐 캐릭 그거 운전하면서 이 지랄 이거 안될 것 같은데요? 야아아 어 안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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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X 됐네 이거? 썩 썩 썩 잘 가시고 야아 하하하하 바이 다음에 봐요 베윙 자 나는 한 번 더 도전 그럼 힘 조절만 싹 하시면 됩니다 썩 썩 썩 방울 빙글빙글 방울 여기저기 물방울 4방울 한 두 번 더 쳐이겠구만 아직 못 들어온 사람이 뭐지 망했어요 아 이 정도면 뭐야 14번 진 사람도 있는데 이 정도가 가지고 해봐서 조금의 차이가 계속 해봐서 두 개 차이 해봐서 두 개 차이라니까 늘려지는 거야 쉬하 레스 아아 아 이거 그거 큰일났다 아 안 파여있지도 않아 안 파여있다 이거 하하하하 진짜 빡세다 왔다 갔다 돌아온 거 개 지리겠다 그래가? 잘 쓸게 올라갔다가 우와아악 뭔데 지렸다 이건데 쉬라란다 진짜 야아악 라임 이거 한 번도 치면 멘탈 나가 진짜 나가요 이거 아니 짜증나는 게 라이프가 지금 내 앞에 맞고 있는 거 같은데 하하하하 아니다 아니다 다행이다 아니 뭐 괜찮냐 저거를 이 다 계산 삐리릭 삑삑삑 하고 한 달 너무 약해 너무 약해 한 칸 한 80% 쳐야 돼 제가 도와 죽은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두 칸 정도 쳐 쳐야 돼요 제가 두 칸 아까 거기 두 칸 쳤거든요 아 조금 더 파워가 부족하네 아 이렇게 한번 밀려나버리면 여기서부터 멘탈이 나가 세로도 해야 되니까 쟤 파워랑 비슷하겠네 거기서 한 두 칸 쳐보시죠 형 너 안 보인다 줄이 저 저 저 저 다 보인다 이제 두 칸 야아악 가깝잖아 너무 세잖아 아까웠다 너 근데 각도 틀어졌으면 ㅈ 됐다 진짜 개 ㅈ 됐어 각도 틀어지면 멘탈 나가거든요 그래 그래 너무 세요 너무 센데 아 ㅈ 됐다 우리 아 어 안녕하세요 아 근데 이게 너무 이게 너무 눈뽕이지 않아? ㅈ 같긴 해요 맞지 아니 뭘 해도 안 되나 봐 빨리 빨리 끝내야 돼 빨리 이 노란색 장판 없애야 돼 맵이 너무 눈뽕이다 이미 이거 가면 인정? 인정 이 정도 ㅅ ㅈ 됐다 너 진짜 ㅈ 됐다 아니 이거 가운데로 자네 이거 시간 안에 쳐야 되는 게 너무 ㅈ 같애 좀 많이 오른쪽으로 쳐야 돼 생각보다 더 오른쪽으로 쳐야 돼 더 오른쪽으로 쳐야 돼 더 오른쪽으로 쳐야 된다니까요 직방으로 치면 안 들어가야 돼 꺾인단 말이야 올라가는데 너무 세다 어? 어 들어오셨어 와 와 진짜 힘들었다 나도 안 힘들고 싶어 나도 갈래 득 오오 오오 굿굿 나쁘지 않았어 안 났어 나쁘지 않았어 점점 라이프 형 따라가고 있는데 이래야지 흥미진진해지지 그건 맞아 이거 올인은 가능하네 이게요? 응 가능해 이거 격치기로 안 될 것 같은데 오? 와 이 형 멋있어 너무 멋있어 이 가글을 본다고? 아니 이게 어떻게 올인은이 된다는 거야? 올인은 안 돼 사이로 날아가가지고 가능하지 않나게 아 글로 가면 죽겠다 그냥 틴팅팅 될 것 같은데 된다고 하긴 했어요 모든 라이프 어? 어 두 번만에 들어가는 게 낫지 이거 왜 모험을 그것도 맞아요 말이 안 되지 두 번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도전한다고 이거? 할만하지 오? 저렇게 여긴 어디야 저렇게 나오는 거구나 올인은 다음번까지 가볼게 저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지 맨땅인데 저긴 없는 거네 도전해봐 그러면 예? 도전 한번 해봐 보여드려요? 어 오? 도전한템 성공 나는 다른 데 가고 나는 이상한 데 가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미쳤다 저걸 넣는다고 저걸 넣는다고? 솔직히 이건 개보러겠어 천재잖아 이건 개보러겠어 여기 넣을라 그랬는데 어, 그러니까 내려가신 거예요. 안 돼! 의도치 않았던 게 럭키였어. 먹혀드레스. 그렇게 인생도를 역배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들어가신 거예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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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들어가세요. 왜 이렇게 멈췄냐, 여기서. 아니, 왜 나는 다른 맵이야. 좁혀져. 좁혀져. 좁혀져 하고 있다. 괜찮아, 괜찮아. 나 도전 안 할 거야. 아, 또 노란색이야. 아, 오케이. 4위로 넘어가는 거네. 저기 점프 돼 있잖아. 저 4위로 해서 여기에다가 아, 안 파여있다. 그러니까요. 응, 너네 많이 해. 응, 안 가. 응? 아니, 씨X. 아니, 씨X. 이게... 이거 홀인은 도전해야지, 랄프는. 저는 해야 돼. 이건 무조건 해야지. 아, 좀 되게 쉬운 것 같아. 뭔가 생각나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아, 저는 왼쪽으로 갈 각도 안 나와서 한 3칸 쳐야 돼요, 보니까. 3칸 쳐보세요. 3칸, 3칸. 3칸. 2칸 맞히고 이게 왔어. 풀파워가 맞는 것 같아. 풀파워는 지록, 지록 가고 한 3칸 쳐야 돼. 아, 3칸, 3칸. 3칸 쳐야 돼요. 3칸 쳐야 돼, 3칸. 3칸 쳐야 돼, 3칸 쳐야 돼. 우와, 조금만 옆으로 보내줬어도. 그러니까요, 세상에. 아깝네. 나 먼저 넣을 끝. 이거는 이제 슥 해가지고 넣기 좀 어렵겠다, 이건. 한 두 번 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저 경사 올라가면서 각도 바뀌는 게 열 받아. 꼴받는 포인트지. 좀 더 왼쪽으로 쳤어. 나쁘지 않아? 나 빼, 나 빼. 맵이 진짜 개눈뽕맵이긴 하다. 노란색 왜 했을까, 이거를? 파란색이다. 아, 이건 나부터네. 뭐야? 오른쪽에 있는. 와, 이게 홀인원이야? 포탈 들어가서. 포탈 들어가서. 왼쪽에도 있어야죠, 여기. 아니, 그냥 가다가 멈추는 게 홀인원 아니야? 맞네. 아냐, 아냐, 아냐. 어떻게 가는데 저기를? 일단 저기 포탈 넣는 게 홀인원 이긴 해요. 아니면 두 번. 여기 들어가면 지옥 아닌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세 칸 아니고요. 잘 쓸길. 근데 이거 우리 재미를 위해서. 오케이,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게요. 노잼짓 그만하자. 어때요? 재밌잖아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솔직히, 솔직히 좀. 재미를 농도가. 그렇죠. 5점 만점이라면 이거는 2점, 8점. 그렇죠.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오케이, 오케이. 이 새끼 이거 또. 재미를. 너는 재미를 노리지 않고 또 이길려고 미친듯이 또 치면은. 너는. 진짜 멋진 거. gigantic bist다. 하앗.. 해당 고 lane 또 보여주시네 씨 씨 보니까 존나 진로하다. 존나잼. 존나잼? 존나잼이나 내 앞길까지 막았어. 기모올디? 오~~ 고 Artsrt. 그 누나. iedzieć, 그는Mac 씨 여기 있기 때문에 가전코나 людей의 부드럽은 진짜 각자가 줄 confessed? 기모H destерж seus. 등장에서 상 Organ, Seto eskt. 우오우오워 우아아아아아아아악 이건 잘 쳤다 근데 나는 의도치 않게 보여준 거라는데 언니는 계속 도전을 해야돼 아이씨 이발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진짜 이기려고 개봐라 하지 말고 도전하자 그게 좀 멋있는 모습 같아 진짜 세야 이제 쓰레기 집만 하고 쓰레기 집만 어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아 이거 야잇X 신혜 앞길 막는 거 맞아 존노잼 짓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존노잼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노잼에 노잼이 더해진거지 그게 바로 존노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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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세요? 맞는 것보단 나아 그건 맞아 형 안 맞으려고 개바락하는거 지금 다 드리웠거든 나는 도전했다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거였어 난 떨어지는줄 알았어 잘가시고 뭐하는거야 근데? 재밌잖아요 재미없었어 이거 솔직히 노잼샷이었어 솔직히 아니 저 개노잼샷이었어 저 벽을 맞춰서 아까 형이 했다고 너는 홀인원을 도전해라 세아야 쓰레기집 그만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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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싹 재밌다 반전의 재미가 있었다 계속 부단히 노력을 좀 해주길 바라 랄프 이건 됐다 어떤데요? 이씨 나는 이잠이가 좋아 좀 나와 길이 막아 계속 한 요정도 쳤어야 된거 나 나 나 오케이 이거야 풀파워드 거긴 무조건 풀파워 야 이 개새끼야 이 개마리 도전 좀 해 나 먼저 나 먼저 넣을게 빨리 넣어 빨리 넣어 얼렐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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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르마무 names 리세마라 이렇게 끝까지 도전해 가지고 결국 들어간다 멋있지 않나 멋있지 않나 굿샷 2점 차이가 안 돼 굿샷 2점 차이 이제 제로 차이겠다 나은데요? 정대요 나은데요 오? 백샷을 친다고? 근데 저 위에 보라색깔 종유석은 뭐죠 이거? 우와! 종유석이 왜 있지? 우와! 나 치는 거에 너무 궁금해 하지마 오케이 아 거의 다 됐었는데 아 시발 이거 오히려 뒷사람들한테 데이터만 주고 나 혼자 X돼 버린 꼴이네 이래서 첫 봤다가 안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시발 오케이! 오케이! 요렇게 해서 쌍랑 떨린 띵 오잉 도잉 빡 뒤로 꺼져 오 이건 생롱끼려면 한다고? 나락하지 않을까요? 오이고 그래도 다음에 간다 응 난 못 보이지도 않아 그냥 때려 대충 때려도 돼 오케이 오잉 그런 위치에 있잖아 나락 잘한다 참 잘한다 하... 들어가시고 좋았어 안 보여 와 별 차이가 안 나 그러네 다 비슷비트였어요 내 차례구만 이건 갬블이네 이건 갬블 완전 랜덤 샷이다 어차피 이건 보고 간다고 해도 안 바뀌어요 중간으로 가냐 근데 중간이 맞는 거 같긴 해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아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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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중간으로 가면 안 되네 보니까 시발 어? 맞네 중간으로 가면 안 되네 오케이 어? 오케이 잘 쓴 끝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보고 우리 아잇 오? 오 잘한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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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차야지 아잇 아잇 그러면 이제 옆으로 스윽해서 들어가잖아요 어? 아니야 어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욕갓네 이거 지금 구멍으로 내려가요 네모 구멍으로 그렇지 네모 구멍 우와 다행이다 우와 참 다행이야 근데 어떻게 그런 거냐 근데 이게 호린웨이 돼요? 안 될 거야 꼬린이 되는 각이 좀 있나봐 어? 여기서 왼쪽으로 빠지면 되는 거 아니야? 참 어 한 번 봅시다 예 아니 거기만 좀 말고 여기 내려가는 길 왼쪽 여기 위에서 툭 빠지면 되잖아 여기서 툭 떨어져있어 이거였네 고마워요 고마워 저 종유석 맞추고 가는 거 맞네 저 종유석 옆에 딱 쳐가지고 가면 되잖아 어디로 치냐고 내가 어디로 치냐? 거기가 아닌데 아니 다리 끝에 왼쪽인데 바구 아니야? 하 하 노잼에다가 시간만 끄는 하 여기서 받으면서 싹 응 아니야 노잼에다가 시간만 끄는 샷이었어 새하가 했던 거는 싹 간만까지 안 넣어버려 아 종유석이라고요 응 아 그냥 쳐라 아 아따마 시벌 피벌 이잇 아 진짜 잘한다 진짜 개노잼이다 진짜 재밌다 맞으려 우리 맞으려구 저도 재미없어요 그냥 넣고 싶어요 막고싶어. 오케이. 뭐해? 뭐하는거야? 구멍 한번 들어가보겠다고 저러는거야? 이렇게 떨어지려고? 네. 뭐해? 뭐해? 이러면 동점이 될 것 같은데. 나는 얘가 좀 지능이 낫다고 생각해. 이거 이러면 내 1등이다. 나이스? 라이프 1등 됐고. 나는 계속 좁혀가고 있고. 어? 이거 힘 조절이다. 힘 조절. 눈뽕이 너무 심해. 이거. 절대 안되지. 각도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돼. 근데 이게 우리가 옵션이 그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야? 어? 종유석 왜있어 여기? 종유석 박아놨나봐. 툭 쳐. 이거 절대 안된다. 좀 가까이 가는거에요 그냥. 보니까 3칸 반 쳐야되는데. 내 앞길 누가 막은 사람 있나요? 없어요. 내 앞길을 마. 세아 엔주고 풀파 차오를마. 세아 엔주고 풀파 차오를마. 톡 치면 이제 날라가잖아요. 어? 이러면 세아가 형을 칠수도 있어요. 아니 잠깐만 이거 진짜. 이거 만땅 쳐야될거 같은데? 그러니까요. 말도 안되는 길이었네. 그냥 가까이 가는게 맞아요. 근데 이건 뭐하는 짓이야? 왜이렇게 세게 쳐는데? 정신임? 너무 세게 치는데. 아니 사람이 보통 기본 거리 개념이라는게 있는데. 3분의 2. 아니 진짜. 3분의 2를 와놓고. 3분의 2를 온 것만큼도 치고 있잖아. 바보 아니야? 아니 진짜. 으애애애애애애애아 아. 오케잇. 오케잇. 오케이. 데이터 다 나온다. 끝난다. 이걸 이렇게 해서. 어머? 한 칸 쳐야될 것 같은데. 들어간다. 뭐고래? 한 칸 쳐야될지 않나. 넌 한 칸 쳐야되겠다. 상관이야? 아 깔끔하다 머리 케이크가 다 나왔지 평온한 풀파워 풀파워 이 정도지 풀파워 칠게 풀파워 풀파워 어때요? 빨리 떨어지라고 빨리 아니 진짜 이거 제작자가 존나 성의 없이 만들었는데 이 성의 없는 맵을 우린 또 이렇게 노잼으로 치고 있으니까 더 지루한 구간이다 14번 월 우와 어떻게 우리가 이게 점수가 좁혀졌냐 내가 결국 실수 안 했었으면 내가 1등이 넣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너네는 나한테 맞아야지 근데 형이 실수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막 치고 그러니까 알았어 시끄러워 난 봤다 나도 봤어 그냥 얘기해 주지 마 이런 거를 또 시간 끌고 또 노잼샷 칠 거 아니야 이런 거 재밌는 장만 아니 메이비 다 이미 파악이 돼 있지 않아? 아니 영유아 수준도 이 팔짱을 생기는 데에 대해서 뭐라고 이거 밑으로 가? 빨빨리 좀 쳤으면 좋겠어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진짜 이거는 이거는 에? 잘한다 와 와 존나 잘 쳤다 이거 이거네 이거 진짜 개 잘 쳤어 나 따라 해야지 나 따라 해야지 이야 내가 더 가까이 왔다 아 나만 난 두 번 다시 알아? 오케이 아까 우리 손바닥 맞게 하기로 했지? 예 나는 찐텐으로 안 때릴 건데 시청자들이 그거 보면 찐텐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거 역시 내 할 거 아니잖아 한 대를 때리건 열 대를 때리건 근데 맞으시면 어떡해요? 그거는 형 생각이 없었어요? 맞는 거는 내 플랜에 없어 플랜에 없는 그 계획이 말고 변수가 생겨가지고 맞을 수가 있잖아 그건 생각 안 해줬네 아니 나는 맞을 일이 없어 내가 봤을 때 잘 쳤다 이거 오 이거 진짜 잘 쳤다 이거 동일로 들어갔네 와 42, 43, 43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여기서 이제 승부 여기서 이제 승부 뭐 하는 거니? 근데 우리 각이 너무 안 좋은데요? 이러면 뭐로 다시 갔나? 우리 각 좋아 아 벽 치고 들어간다고? 그렇지 잘 알고 있네 그렇게 치면 안 될까? 더 오른쪽 차게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오른쪽? 그래도 나 각이 안 나오는데 오른쪽 컨셉이 이 정도면 어? 여기서 못 가요 어 나 갈 수 있어 내일 오는 게 난 갈 수 있습니다 많이 가세요 이거는 진짜 오른쪽 빡 세게 빡 근데 이거 어떻게 홀링하는 애? 못 해 나 이 정도가 제일 좋아 맞아요 너네는 저렇게 해가지고 유턴해서 간다는 마인드로 쳐라 안전빵 안전빵의 선두주자 그렇죠 오? 하지만 난 도전한다는 마인드 오 멋있다 속 안아 어떻게 도전하실 건지 보여주시죠 오케이 이게 도전이구나 앞으로 챌린지의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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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딱! 정확하게 멈춰주는 거 괜찮아 재밌게 아이씨 이 빨련아 재밌게 쳐 재밌게 재밌게? 세연아 재밌게 쳐야지 오케이 에이 에이 재밌게 많이 에이 하하하하 근데 그냥 재밌게 기다렸다가 코트에 올라오면 바로 보내야겠다 그거 그게 재밌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그것도 맞죠 그게 재미잖아 그것도 맞아 너무 센데? 하하하하 이게 재미네 그냥 가입니까 이게 꿀잼이지 이게 참잼이지 아아 이게 순수잼이지 하하하하 이게 시잼 이게 시잼 재밌게 칠 줄 아시네 하하하하 가장 어려운 관계가 와있어 지금 쭉 세게 치면은 올라오고 오오오 이야 진짜 재밌다 아아 족박았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개꿀잼 그 자체인데 이거 이거 다 올라간다면 다 바로 내려가는 그림 그려지는데 이거 오오오오 이야 태초의 섬 태초 마을로 온 걸 환영해 어떤 포켓몬을 고를 거니 하하하하 오오오 태초 마을로 오오오 아아 결국은 여기서 실수 진짜 잘 왔는데 나아 아아 실수 존나하네 4번 차이나봐 아아 5점 차이 속한나네 속한나네 5점 차에 6점 차이 나버리네 거기다 또 나부터 시작했네 나는 어? 어? 저거 블랙홀? 어? 나 봤다 에라이 씨 형 봤죠 랄브 형 봤죠 나 봤어 봤어 랄브 형 봤죠? 나 진작에 봤지 오케이 저도 봤어요 오케이 여기 공간 사이 벽 타고 날아가는 거 이거로 못 보셨구나 이거 거든 여기 틈새로 벽 타고 날아가는 거 이거 거든 카우 잘 볼게 일단 3칸 이렇게 3칸이 맞는데 좀 살살 쳐야되나?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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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야돼 아니 아니 세게 쳐야돼요 형님 아 그냥 1로 가면 안돼 너가 1로 갈래 그냥 오? 이게 맞지 않나? 이게 맞지 않아 왜 그걸로 가 아 나 지름길을 못 봤네 거기에요 응 글로 글로 사랑은 돌아가는 거야 최초말로 골칸이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요거치려고 아 요거치려고 오셨구나 맞네 이영님은 다 생각이 있으셨네 근데 이렇게 치나 저렇게 치나 상대방이 잘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는 게 매너 아니에요? 하려고 했는데 바로 터널 했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다시 글로 간다고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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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완전 망했다 와우 아 이거 제발 아니 이거 어? 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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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수칠 내어 저거 하핫 짓을 하지 않는 이상 마지막엔 항상 수고했다고 어! 도망이다 누구예요 이거? 아고나? 암보와 가운데 가는 척하면서 오른쪽 갑니다 정답은 오른쪽이었습니다 이거 왼쪽에 이거 왼쪽에 가야되나? 아 왼쪽? 재미있게 아니라 왼쪽 가야되데 왼쪽? 왼쪽도 바로 앞에 재미여 가운데로 가야되네 가운데로 가면 위로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가운데가 오른쪽이네 가운데 디라라랩 디라랩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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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것도 안 도와준다 재밌다 재밌다 아 팔려있다? 벌기 씨뻘디 개벌디 좆벌디 팔져있는 데가 낫지 어이 안녕하세요 아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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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맞으면 죽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한번 묻다 해야지 어차피 전반전 후반전이니까 어차피 전반전 후반전이니까 우리 몇점 차이 나는지 확인해 랄프랑 9점 차이 세아랑 6점 차이 네 3구 2개 빼면 이제 3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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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묻어 갑니다 묻어 이제 후반전 맵 골라볼게요 어? 트루? 아 뭔가 분위기부터가 북음부터가 녹색이 돼야지 기분이 좋아요 그럼 그럼 아 개쓰레기 맵 어? 봤다 아 버섯이 버섯이 왜있지 여기 아니 근데 걔 잡지거리 그만하고 보이지 빨리 어? 아 이거네 힘 조절이에요 힘 조절 응 그거 아니에요 힘 조절이야 힘 조절 어? 아이씨 아이고 오케이 좋은 정보를 줬구나 우리한테 좋은 정보 네 데이터 잘 써줄게 너의 실패를 걸음 삼아서 나는 한 칸 아까 이 정도 쳤냐? 아까 세 칸 조금 넣었어요 바위 맞추고 바위계 바위 맞추고 병 맞추고 통화하는거네 세게 쳔 다음에 맞네 해봐 해봐 이렇게 치는거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아 안녕하세요 이거예요 원래 아니야 아니야 응 응 맞아 응 이니 아 야 야 아 정말 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응 하지마 두 분 다 좀 못 치시네요 네 글로가면 튕겨나가지 않나요? 왜 튕겨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오른쪽에 돌기가 튀어나와있는데 저도 돌기형 참 좋았는데요 제가 한번 제가 한번 그 돌기 맛보겠습니다 오잉 이게 맞아 이게 단계별로 빌드업을 쌓아서 가는게 맞지 한꺼번에 갈려고 하면 또 이게 또 욕심쟁이 예이 안돼요 나는 그런 명언 잘한다 진짜 방금 친 샷은 잘한다 지능을 의심케 하는 과연 저사람이 영장류가 맞을까 인텔리전트 샷이었고요 인텔리전트 샷이었고요 이거 너무 깔끔하게 들어갔잖아요 맞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잘 쓸게 잘 써보십시오 안녕 역시 골프가 귀족들이 하는 스포츠인 이유가 있어 에이씨 근데 뭔가 이렇게 천한 놈이 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게 참 갉은 것 같아요 진짜 진흥이라는게 상당히 의심해가 왜냐면 앞전에 내가 먼저 쳤던거 그 다음에 파워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파워를 우와 미쳤다 진짜 잘한다 이게 좀 많이 천하다 내가 맞고 싶어서 그래요 안맞았어요 이거는 좀 이거는 좀 약간 약간 좀 우와 와 여덟번 이거 여덟번 치다? 저희한테 좋아요 오케이 다섯개 차이 어? 포탈이 있네 오케이 어 잠깐만 이거 뭐야 거기 빠지면은 여기 빠지면 일로 나가고 두번째 빠지면 저러가고 여기로 빠지면 일로 나가고 포탈로 가면 어디로 가지? 세번째 포탈 가지 말고 여기를 떨어져야 홀인원이 되네 세번째 이 홀인원 도전 잘 쓸게 파란거 저 녹색깔 타면 머리 위로 떨어질 것 같은데 색깔 와 와 와 와 미쳤다 인 홀인원 와 이거는 뭐 너무 잘 쳤으므로 박수 주셔야죠 인정 이건 진짜 잘했어요 인정 인정 잘 쓸게 이야 역시 카피도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 박수 주세요 이야 좋았어요 저는 제 데이터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면은 뿌듯해요 그렇죠 이 시장을 개척한 느낌이 들어서 이 샷을 개척한 자로서 뭐 하나도 오 오 와 이거 멈췄어야 돼 이게 이건 내가 좀 잘 쳤기 때문에 인정 둘이 먹은거죠 그렇죠 자 데이터 보여주시죠 시하 레츠 겟 앤 좋은 데이터 한번 보여줄 수 있는지 이건 다 홀인원 가능한거에요? 아니 카메라 좀 그만 흔들어 보는 시청자들도 있는데 뭐 이 지랄 존나해 미친놈인가 이건 홀인원 안될거 같은데 이거 와 이게 맞을까요 과연 저는 이렇게 치는거는 이 골프에 대한 오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쳐가지고 여기서 세워놓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지 저 거리를 어떻게 한꺼번에 가려고 해 홀인원 될거같이 만들어 놓은거 같은데 홀인원 안되니까 니 많은 홀인원 하시구요 정말요? 에 딱 좋네요 각도 저는 각이 보이는데요 그냥 하세요 해보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시죠 저만 보는거에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어때요? 이거에요 그 샷은 이렇게 멈추려고 온거에요 좋았어요 근데 뭔가 홀인원 될거처럼 아가리 털었던게 너무 역겨워서 제가 언제 홀인원이라고 했어요 저는 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각이 보였다 이렇게 와가지고 또 따라한거죠 또 따라하는데 이거는 좀 멋있죠 이것도 멋있죠 이거는 따라 아 오케이 방금 따라했던건 좀 추했다고 생각해나 그렇죠 굉장히 추했다 오케이 저 각 잘 때렸으면 올라왔겠다 한번에 어 거부가 아니에요? 어 저 위에 구멍이 있는데 위에 뭐가 있는데 저기 어? 아 이거 이 맵 되게 미스테리하다 저 구멍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기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세아가 보여주려나요? 근데 한 분에 못 올려요 저기 저기 네 못 올려 못 올려 어 밀지마라 도전 한번 해볼까요? 저 구멍이 뭔지를 모르니까 저 도전합니다 그냥 정배로 가는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한번에 넣을 수 있나요? 이거? 어? 어? 이렇게 각 잡으려고 여기 가려고 했던거에요 어차피 각 잡으려고 네 전 저 구멍에 관심 없어요 나야! 왜? 너무 약한거 같은데요? 이게 두칸으로 안될거 같은데 네 풀파워 그정도 쳐야 올라갈 수 있다 오케이 좀 어려웠어 이거는 어? 나는 왜 안되지? 형은 뒤에 있잖아요 아니 요정도 요정도는 쳐줘야된다 아잇 좋았다 자 이건 뭐 아 거부가 꺼져라 꼬부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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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오케이 와 여기 어디지? 언제까지 내려줘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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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여기 정도 쳐야돼 응 그 정도 쳐야돼 아 깐났어 나쁘지 않았어 낫배드라고도 하지 낫배드라고도 하지 낫배드라고도 하지 낫배드 굿굿 굿 숏 그래도 2등이네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보여드릴게요 쿠키가 지금 인사하고 있죠 여기 뭐예요 이 길 뭐예요 이거 이 길 뭐야 바로 여기 떨어지라 이 말이지 않아요 야 이거 근데 힘도 좀 쉽지 않은데요 요정도 치면 가죠 바로 한 번에 보세요 아 옆길로 가는 겁니다 옆길로 그 다음 거 치면 가요 바로 네 제발 다음 차례 나 차려면 아니길 아 씨 한 칸 좀 더 어려운데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아 조금만 더 줄걸 하 하 그렇구나 앞에서 보여준 이 양질의 데이터로 얘는 한 번에 성공하겠지 두 칸 차야돼 어 아 아 제발 멈춰라 말아라 서 서 서 이 이 이 지지 근데 자살 쳐도 갈 거 같긴 해요 아 진짜 뭐야 다 들어가네 응 응 아니야 저어어어어어어 응 아니야 내리쳐요 내가 보여줄게 뭐야? 나랑 갔어요? 아니 나랑 안 갔어 나 여기 있잖아 아 제자리 돌아왔지 그 정도 뭐야 좋았어 좋았어 아아 이런 미친 개 씨벗갈 할 수가 있냐? 맞아? 같은기로 하는데 왜 나는 못 들어가고 얘만 들어가지는 거야? 그게 바로 이 게임의 묘미 업보 업보죠 별 멸시하고 협박하고 범을 받는 아아 쏘가나 쏘가나 이거 참 쉽지 않네요 괜찮습니다 저는 뭐 맞을 일이 없기 때문에 어 맞다 음 어 이거 보인다 이건 진짜 보인다 이건 지붕타고 하이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무조건 지붕을 타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쳐야 돼 오케이 하지만 이 사람은 지붕은 안탑니다 아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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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쉽네 오케이 보여주세요 잘 보세요 네 어 뭐지? 우와 우와 근데 뭔가 슉 타고 가는 그런 소리가 났었는데 뭐지? 슉 뭐였지? 저는 그냥 내가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야 내가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잘 쳤다 이번에 어 어 근데 여기 지그재그가 있겠는데 이게 베스트야 근데 맞았어요 맞아요 이거 이상으로 칠 수가 없음 어 이거 밑에 치면 되는 거 아니야? 밑에 저기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더 쉬워 보이네 저게 어 그러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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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다음에 들어가겠다 뭐야 이게 뭐 없어 여기 여기 뭐가 있는데요 이거 그만 찾아 뭐가 있어 있긴 하자 좋았어 이거야 이렇게 치면 되지 쭉 가자 쭉 좀 더 아이고 오오오옹! stories 제를 Case 자체가 욕심이죠. 그렇죠. 이정도면 톡 쳐도 그냥 자연스럽게 싹 빨아주는데 앞길을 막을까? 내 앞 기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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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쏙 깔끔하게 들어갔다. 좋았어. 5번 홀 6번 홀 이제 내가 먼저 칠 차린다고 맵 맵 좀 맵다. 이건 뭐가 없네. 이거는 어떤 기믹이 없는 순수 순수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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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실이라고 하죠. 이렇게 치는게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아닌가? 맞아요. 이게 최선이었어. 정말 그게 최선이었을까요? 난 이게 최선이었다. 나보다 더 갈 수 있는 사람 있어? 네. 아니 나보다 못 오는데 이게 아니 아니 이제 라인 타고 쭉 나보다 더 가봐. 나보다 더 갈 수 있어? 잘 보세요. 어? 잘 볼게. 잘 볼게. 아니 제일 지갑 형 진짜 알프 태도가 진짜 쓰레기 태도다. 아니 뭔가 아는 것처럼 저렇게 항상 정말 최선이었을까요? 온갖 재수 없는 모습을 다 보여주고 나서 가장 지갑 망해! 아 좀 빨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게 베스트다. 한 바퀴 돌아서 다음 톤에 들어갈 수 있겠죠. 오케이 저는 라인 따라서 싹! 아이씨 키워나와 있네 한 번 달 수 있을까 이거? 아이씨 빠잉! 아니 지존만큼 가네 왜 자기만의 길을 저렇게 항상 이렇게 해석할까 나 이해가 안가 사실 오시 우와 이렇게 넘어오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와 속아나 오 오 와 이분이야? 아이고 이렇게 또 들어가네 오 아니야 시발 살짝 기대했던 랄브영이었음 개추 나도 들어갈게요 야 정말 어디야 안녕하세요 야 이걸 6번 치는 거는 조금 뭔가 인간 실격 아니냐 이 사슴이라고 부릅니다 거의 녹용대가리라 이 말이지 저 여기 앞에 인사하고 있는 이 사슴이 노르바이러스 대가리에요 와 이거 맵 미쳤다 이거 상자가 몇 개야 이거 근데 이거는 이거 한방에 못 올라갈 거 같아 한방에 절대 안 돼 한방에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하고 싶은 사람은 해봐 표지판을 맞춰서 넘어간다든지 어 잠깐만 나 뭔가 봤어요 저 뭔가 봤거든요 해봐 저 노루의 코를 보시면요 진짜로 노루의 코를 보세요 노루의 코를 보시라니까요 봐봐요 노루의 코를 보시면 진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화살표 위로 올라가라 안 보이세요? 노루가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대가리 맞춰가지고 고잉하는 거네 그러니까 지랄하네 노루 맞춰서 간다고? 개새끼가 하는 거네 저... 그런... 아니 좀 싫어 넌 왜 노루 안 맞췄어 왜 맞춰요 그걸 이게 맞지 역시 개새끼 다르다 이게 맞지 일반인과 생각하는 게 달라 이게 맞지 정배가 맞아요 어? 오케이 어? 아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이거 막 개 좋았다 근데 노루 진짜 할만해요 왔다 오케이 오케이 노루 대가리 숙였을 때 맞빵 맞았어 오 대초마을 이게 바로 업보야 이게 업보야 진짜 네가 얘기했던 업보가 바로 이거야 와 와 너는 와 진짜 나는 이게 뭔가 그 인간사를 보는 것 같아 카르마라고 하자 카르마 보여주세요 노루 뭐? 맞박을 맞춰서 뭐? 씨 빨려났다 씨 저이 개새끼야 아 어 잠깐만 이거 뭐야 뒤에 어깨 막는 거 와 타이밍이 저 상자 오른쪽으로 넣어봤는데 그냥 지금 응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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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뒤로 가는 게 나아 어차피 한 번에 될 생각 절대 하면 안 돼 네 아니 아니야 랄프도 잘 왔어 근데 세안은 두 번 쳐야 되네 다시 올라온 데까지 너는 맞박 맞춰 지금이야 지금 딱 맞힐 개야 아니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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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죠 지금 지금 금지 지금 금지 지금 지금 금지 아 따 뿌 씨 뽀 빡 지금 시간 없어요? 아 개 아깝다 랄프 한 번 해봐도 되잖아 그냥 아 남은 한 번 덧지 너로 올라간다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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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어 각도 안 나오네 왼쪽으로 가면 되겠다 왼쪽 끝으로 가면 되겠지 쏙 쏙 쏙 쏙 쏙 쏙 쏙 쏙 쏙 못했다 못했어 쏙 쏙 쏙 쏙 야 또 이런 건 또 잘 채워요 그래 뽀 여섯 번 업보를 받은 거죠 저희는 둘 다 다섯 번인데 아 노루가 아이씨 좀 먹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오 오케이 오 랄빼 형이랑 저랑 농촌인데 와 이거 뭐야 내려가서 저기 와 낙타를 준비해야 된다 바위들 와 와 이거 좀 빡센데 뭐 좀 뚫리냐 그럼 넘어가겠다 1라운드로 오 뚫려 있긴 해 오 그거네 진짜예요 저기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네 풀파오네 풀파 좀 넘어가겠는데 아니 세화가 저기서 개 조찌랄 떨었던 곳이라서 아니야 아니야 나는 저렇게 안 칠래 저 물레방은 왜 있지 이게 맞아 이게 맞아 한 번에 내려가면 좋잖아요 한 번에 절대 못 내려가 한 번에 내려가시는 사람은 내려가 봐 내려가네 내려가네 한 번에 내려가네 한 번에 내려가네 한 번에 이렇게 내려가네 한 번에 돌 잘 맞추면 저기로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진짜요? 응 응 아니야 응 바위 맞춰가지고 까잉 와 와 아 이각을 봤다는 거는 조금 아이큐 높아 보였어 응 이각 본 거는 조금 칭찬할게 좀 섹시했다 섹시했다 좋았어 여기서 이제 그냥 잘 가면 되는 거야 그렇죠 저 벽 맞춰가지고 잘 또 카피카피 바로 떠버리죠 근데 못 맞추죠 나 저 두 번 쳐서 내려가는 게 맞아 그게 정배야 어? 이렇게 막아버리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멈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왜 앞을 왜 막는 거야 어쩔 수가 없네 일단 저를 보내주실 건 거야 안쪽으로 아니면 나락을 씨..말 나 어디 갔지? 라이프 다시 와야 되는 거야? 형은 내 앞에 막으면 서로 손해니까 제발 앞에 막는 짓 하지 말자 오케이 다행히 오케이 라이프랑 나만 손해였어 이거 맞습니다 잘 쓸게 잘은 써야죠 이게 차라리 나 낙사보다는 깐났어 한 번에 간다는 거는 조금 너무 욕심인 거 같아 난 그 욕심 해볼게 와 될 뻔했어 이건 진짜 아 이건 좀 한 번에 깡 하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건 좀 멋없다 좋았어 셋 다 다 같이 들어간 거 그게 맞는 듯 동률 인가요 아니면 우리 다 5점씩 내가 지금 1등이고 너네 둘 다 5점씩 차이나 나랑 형 왜 잘해 이거 전판에 전판에 14번 쳤던 게 죽 썼던 거지 그분만 아니어서 너네 이겼어 그거 아니에요 아니 이 새끼야 개뿔 해봐 와 와 와 이거 진짜 맵이 좀 쌍용 나온다 와 이거 개 잘 쳤는데 인정 인정 진짜 인정 진짜 멋있어 카피해 저 카피 따위가 아주 카피 뭐 안 합니까 그 예 오 더 멀리 왔어 형이랑 저랑 가기 좋아요 가기 좋아요 장애물이 없어요 씹다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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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구나 정말 깔끔하다 썸 저기 저 포탈이 보이는데 10번 홀인거니까 그런거 같네 이어지네 계속 그러니까 다음 홀 10번 홀 바로 앞이네 네 이어져요 계속 내리막길 있는데 뭐야 어? 이거 뭐 쉽네 숱다수어 이건 뭐 그냥 적당히 세게 쳐서 두 번 들어갈 수 있게 해야겠네 난 두 번에 들어갈 생각이 없어 두 칸 반 두 칸 반 두 칸 반 정도 너무 잘하시면 이거 가다 멈춥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에 갈 생각 있어 세 번에 가실 것 같은데 어 저기 안 파져있는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네 두 칸 두 칸 세 번에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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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손해보셨습니다 하나 사정차이 사정차이 그래도 좀 벌려놔야지 그래야 어 지붕타기 지붕타기 지붕을 타야된다? 네 지붕타고 내려가야죠 어? 저거 뭐야? 검색 포탈 어디 있길래 저걸 탈 수가 있네 모르겠다 난 여기서 어? 포탈이 저기 있는데 어디? 저기 저기 여기 있죠 포탈 아 저기로 들어가면 위로 나오네 와 이걸 생홍기나 가을 뻔다고요? 와 안녕하세요 아 족박았다 뭔가 여기서부터 날 막힐 것 같은데 느낌이 자리도 안 좋고 시발 나 갈게 야 없어? 잘 쳤는데? 두 번째 빠징이 제일 좋은데 아 아 아 두 번째 빠징 포리먼이네 맞네 벽 치고 가야되네 벽 치고 빵 가야되는데 이게 맞지 가는게 맞아 그냥 가 가는게 맞아 주황색 보다 저기 있나 나중에 쓸건가보다 아 여기서 지금 뭔가 나올건 아닌거 같애 아휴 나도 첫 번째 포탈이네 안녕하세요 에이 시발 여기서 이제 잘 쓸게 이건 뭐 잘쓸 그것도 없어요 생로끼나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요정 치면은 생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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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칸 여기서 셀럽길나 하면 되잖아요 셀럽길나 너는 나갈거 같은데 호잇 어 잘 가시고 한칸 반으로 쳐야돼 내가 샜는데 잘 걸쳐가지고 들어간거야 하 각도가 조금 애매합니다만 안녕하세요 빨리 들어갑시다 예 들어오세요 아 11분을 뭔가 격차를 확 걸릴 수 있는 그런게 있으면 좋을텐데 타이밍을 맞추는 나야? 어 이거는 빨간색 포탈 넣으면은 빨간색 포탈로 해갖고 뭔가 좀 그게 있나봐 바로 위에 떨어지네 잘 볼게 잘 쓸게 쏘 풀버즈야 쏘 쏘 지금이다 오잉? 어? 오잉? 뭐야 아니 그게 되는거였어? 이게 포탈인가? 어 오 오 오우 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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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시발.. 온 세상이 억가를 하네. 이게 뭐야? 아니 뭐 A야. 나도 한 방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1점 차이? 다 1점 차이네. 왼쪽? 오른쪽? 똑같다. 왼 5는 똑같고. 가만있어 보면.. 1점 차이네. 봐버렸잖아. 0.1점 차이네. 이건 좀 천재샷이긴 했다. 봐버렸잖아. 왼쪽 끝으로도 갈 수 있는데. 왼쪽 끝에 각이 나와있었는데 왜 그리로 가지지? 열려있었는데 다 왼쪽은? 멘탈 나갔어. 샤이 열려있네. 요호! 또 없어요. 아잇. 자 이거 안 파여있죠? 힘줄을 잘해야 돼. 또 또 또 또. 너무 약한데? 아니죠? 정확하죠? 와아. 깐났어. 이게 바로? 실력이다. 저희는 딱 앞으로까지 가야 돼. 어어? 오? 안녕하세요? 근데 해볼만 했다 이거. 이거 해볼만 했던 거야. 이거 잘 가야지. 이거는 슈퍼 생그룸 땡락으로 가야지. 그렇게 심해. 어? 이걸 성공시키겠다는 말인데? 이거 들어가면 인정할게요. 아아. 인정 안 할게요. 안 들어갔으니까. 와..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네. 일단 잘 쓸게요. 아아. 좀 샌데요? 어? 어? 너무 오른쪽으로 찼다. 아아. 너무 오른쪽으로 찼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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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 시작이야. 와우. 와. 끝에서 안 걸리네. 로리로리로리로리. 와. 끝에서 안 걸리네. 랄프가 미친 듯이 잘 참 어렵다 이런 데서 잘 차야돼 그래야 점수를 쪽쪽 빨아먹을 수 있거든 그래야 속바닥을 야무지게 때릴 수 있구요 너무 약한데요 좀 더 주죠 억고 싶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얜 잘됐다 강이 좋았어 또 이 좋은 기운을 세아가 그대로 친다 맞아 파워 너무 정확했는데 그래도 8이네 8 1등 뺏겼다 1등 뺏겼다 1등 뺏겼어 1등 잘 쓸게 또 나야? 박사 왜니? 저 올라가가지고 거북이 아 떨어지는 그게 있네 풀파로 말해 여기가 어디지? choosing 하이 ieder 허링이 있나요? 새아 이거 강같아 아 저야? 강의 좋네 프리케어 천천히 nothing 이렇게 친다고? 어? 거북이가 살려준 거 아니에요? 거북이 궁뎅이 때린다는 마인드 그렇죠 와 잘 왔다 잘 왔다 이게 맞네 뭐하고서 박스를 쳤지 나와 고마워요 자 여기서 한 방에 한 방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멈췄다 갈 거냐 그럼 멈춰야지 네 잘한다 턱 칸이 이렇게 셌었나? 감다이 이제 내 차례인가 한 칸 이건 반 칸이지 안 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지 멈췄다 힘 조절 가슴이 시키는 대로 쳤어 힘 조절 보소 힘 조절 보소 고마워요 아깝다 아 다시 밀어줘라 오케이 오케이 안녕 에헤 너 여기서 지금 꿀잼 세아를 떨궈면 어떡해 그거 이쪽으로 떨궈면 진짜 좋을 생각 난 솔직히 괜찮은 생각이라 생각해 답은 안좋아 어? 나도 왜 떨어지지? 왜 자살을 하시는 세아인데 두번치 와야돼 좆박았어 각도 안나와 지금 아 그래 나온다 했다가 꿀잼으로 다시 내려가는 이거가 이게 꿀잼이잖아 지금 아 근데 내가 이거 당해봐서 아는데 이거 당하면 기분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몰라요 아 비방용이라서 얘기 안할게 당하면은 비방용이라서 얘기 안할게 아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시발 진짜 싫다 사람이 싫다 사람이 싫다 질려버린다 그럼 한칸 또 앉히고 있다가 올라오면 똥 보낼까요? 랄브형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아니 이거 당해보면 기분이 랄브형이 갑자기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어 이제 욕하고 싶어졌어 이렇게 해서 재미를 줘야돼 아니 근데 그 걔네도 다 죽여버린걸 근데 그 재미를 왜 저한테 포트형으로 어 너밖에 없잖아 지금 다 들어가가지고 포트형으로 포트형으로 아우 점수 많이 벌려줬다 랄트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형이 뭐야 이거 이거는 헤엄쳐서 가라는거 같은데 무조건 아 맞네 헤엄쳐서 가기 고 슛 으아아아악 오잉 아 아 근데 어차피 사랑하는거네 꼬리는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이거는요 천천히 가서 아니 점퍼가 높이 안떠 봐봐 그럼 물살이 되게 빠른데 느낌이 살살 쳐봐 이거 바위 맞춰서 바위 풀파가 쳐도 올라가는거 아니에요 그 바위 말고 끝바위 이 바위? 네 바위 맞춰서 슛과정도 되어야될거 같은데 정면 아 방금 나 도화했으니까 한번 해볼게 어차피 해도 어차피 올라가요 그렇게도 올라가요 어차피 그냥 도전해보는거야 어차피 요거니까 여긴 아 나무가 가로막는건데가 생각지가 못했는데 이거는 이제 와 또 경수가 있네 와아 아니 이거 맵이 너무 매운데 몰라 와아 와아 잘 쳤다 체덩봉 추세 개잘쳤다 이거 아 아무도 파워 못봤으니까 어 각도가 좀 어렵다 너는 네 안했어요 와우 방금 건 너무 감없다 너무 세게 쳤다 같아 각도도 말이 안되는데 여기 나는 좀 유리할지도 형은 좋아요 가까우면 가까우면 좋아 살짝 왼쪽으로 꺾어서 아 그렇게 치는건 좀 위험해요 나무 오른쪽으로 치는게 맞죠 이게 맞지 그건 좀 위험해 만당해졌나? 만당은 아니고 색간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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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위험 들어가잖아 이거 왼쪽으로 와 2번만에 기자가 세워라오면 죽이니까 아니 그냥 들어가 너 또 업보 청산당해 그러기 전에 들어왔고 했지 아 나만 산성? 와우 잘한다 이거 부드럽게 이렇게 낙 가는거 아주 좋았나 진짜 잘한다 그 같고 와우 진짜 아니 높게 쳐야되는데 왜 자꾸 왼쪽으로 치는거지 약간 예술가인데 완전 꼴 파티스네 진짜 아티스트 그 잡채네 위 아 위 아 위 아 위 아티스트 베이베 위 아 위 아 갖다줘 57점 자 쉬 오 가운데네 가기 지금 형이 너무 좋은데요 야 이거 나한테 좀 기회가 없는 것 같다 가서 막아 에이 그건 진짜 아니지 아 왜 그런 짓은 왜 시켜 왜 시켜 엄마가 냉막았어 병신새끼야 아이고 어차피 오른쪽 왕이 얘기네 네 붙어가지고 그래도 점프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나 가보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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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렸으면 된거야! 세화도 이게 맞았네. 가네 이거는. 세화가 개잘쳤네 이거. 와 이거 들어가버린다고 또? 이글이요? 나 X됐다 이거. 마그라 해가지고 오히려 좋은 일만 시켰네. 안녕하세요. 거북아 안녕? 거북이 항문으로 바로 들라고 그랬는데. 거항을 못 참지. 거항. 거항 그 잡채. 난 바로 들어. 와우. 아 나 진짜 이런 엇가는 X 같더라 진짜. 지주스 크라이드 나와! 이건 생붕길라 그럼 한 번에 갑니다. 그렇죠. 아 힘이 딸리네. 힘 딸. 이거 좀 에바가 아니었나? 쏙 깠네. 진짜 방금 올라온 거 개혁과 좀 엮여왔다. 토악질이 나오더라. 토악질이. 우와. 그렇지. 생각났나. 우와. 부드러웠다. 그 정도. 세화는. 무지개 차갑겠다. 진짜. 17라운드네. 한 번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잘 쓸게 잘 쓸게. 아 못 들어가네.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포탈 들어가는 거. 저거 금색 포탈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님? 금색 포탈 가야 될 거 같은데? 어디든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왜? 노란색 어딘지 모르겠고. 좋아. 존나 잘 탔다 방금 세화. 이거 좀 잘 쳤다. 그럼 빨간색 들어봐야겠다. 가봐야겠다. 근데 어느 대를. 어디를. 택하는지 그건 이제. 자신의. 어? 여기로 어디로 가는데. 못 가지 않나 이러면? 한방에는 못 가네. 일단 빨간 거 들어가 볼게요. 네. 레드 포탈 인. 어? 레드 포탈이었어? 아니 다 들어. 다 되는 거예요? 다 돼요 다. 어? 다 돼 가게. 어? 여기는? 안 되네. 마이 딱. 마이 딱. 아 빨간 포탈. 이거 못 타. 죽어도 못 타. 아 그냥. 저쪽에 가야 돼. 이게 맞지. 자 한 번 더 기다리자. 여기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지면 어떻게 돼요? 아 그건 말이 안 돼요. 어? 말이 되는데요? 지금 기분 한마디로.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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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쏙. 쏙까나. 빨간색. 쏙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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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또 들어가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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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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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돼? 와. 와. 시발. 어몽길 대작전이네. 지금. 어? 시발. 지. 와우. 와우. 아니. 개작두가 나를 어디로 보내는 거야. 아이씨. 잡두. 잡두. 탁. 둥. 탁. 응. 돌아가. 응. 다시 돌아가. 그래도 안 돼. 헤헤헤. 아 이거. 생롱길에다. 어. 자리가. 나쁘지 않네. 금지. 지금. 어. 나 서주지. 아니다. 어. 자리 안좋다. 한 칸만 올릴 수 있네. 아. 어디 자리가 좋은지 난 좀 알아버렸어. 자리가 제일 안좋은데요 형이. 어. 뒤에 포털이. 잠깐만. 아. 거기네. 전면비잖아. 그건 잠깐만이네. 어디 자리가 좋은데. 거기가 좋은거봐요. 이 자리 좋은지 하지마자. 벽치고 올라갈게요. 아니 내가. 보관 파는게 있어서. 부딪히지 않았어. 아유. 그게. 요렇게. 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어디가. Ѥ 짜인임. YU mentioned it. 이거야. 있고 aggregate. 짜랍. 우와 개 꿀각 잡았네. 어. 이걸 진다고. 어. 어. 아. 오. 오 이건 자리 잡을라고 또. 이거 리선바가는 아니야? 왜 근데 가려 이 개새끼야. x3 아. picksiell. 다 생각있어 와 통나무를 친다고? 미쳤다 와 진짜 멋있다 진국이다 진국 진짜네 최고의 샷이었다 최고의 플레이 제가 골프를 자주 치는데요 물어봐도 괜찮 known 괜찮아 골프 어깨ager 전생적인 어깨 박사님 코박사님을 아세요 어 ㅈ바같다 왜 마지막에 이런 실수를 나는 항상 할까 어깨... 코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코박사님을 아세요?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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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어? 너는 내려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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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마지막에 이런 실수를 나는 항상 할까 와아! 오, 각자 맞다 오..잠깐만 이거는... 너네보다 4번 더 쳐야하는거 아니야? 4번은 아니에요 아 개망했다 이러면 3번을 바꿔줬어 전전두엽 뽀개질거같은 이런거 기가 막히게 잘쳤네 쌩옥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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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세다 너무 세요 에이 또 가리네 또 가려 아 나 X됐다 혼자 치는거 나 역겨운데 그냥 옆으로 살살치고 한 번에 올라가면 되죠 왜 또 모험을 하려고 그러세요 또 시작했다 또 시작했어 아니 어디가 여기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 14번 칠라고 해 또 또 또 또 가만히 있어 또 가려고 해 또 또 또 강났다 강났다 와 개쓰레기맵이다 진짜 만탁쳤었냐 나네 지금 가운데로 오오 아니 뭐냐고 3초! 랜 아웃 타임! 삐삐삐삐삐삐삐삐삐. 와아! 61, 66, 67이었죠. 누가 67이었죠? 일단은 대세요. 저한테 걔 뒤지게 얻어맞은 준비하세요. 자, 3대 9대였고요. 방금과 61, 66, 27, 25대. 우와!